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0일 재병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포와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간의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공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공방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다 하는 사태가 어제 오늘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판이 커진다. 우선 첫 번째 판은 수사 국면이 있고요. 전정권 사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점에 와서 바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지요.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의원 관련한 또 수사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국을 진단해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그룹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정운영의 방향이 너무 한심하다.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비명? 여기에는요. 이것은 그만두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단 마이웨이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용산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부분 그와 관련해서 신구 권력의 충돌이 있었고 추경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그건 다 지나가고 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인 공수가 바뀐 가운데에서 신구 권력의 충돌이 확대되고 있고 그 정점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다. 최근까지 수사 국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부분, 성남 대장동 부분, 백현동 부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수부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대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냐 실수를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SI, Special Information이죠. 특수정보라는 것. 그건 우리 정부가 북한을 감청한 내용이 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꾸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면 대북 감시망이 다 무력화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정보 과거에도 공개된 적이 있고요. 이건 어차피 어떤 과학기술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북한이 남한이 감청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우리인들 북한이 감청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기계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더군다나 공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열람을 하면 되죠.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근데 제가 왜 확전 얘기를 하냐면 판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그친 게 아니고 어제 오후에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정도만 썼는데 인스타그램도 또 열었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근황 사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첫 수확은 상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5월 9일 날 올라온 퇴임 연설문 이후에 처음 그러니까 퇴임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건데 제가 그중에 하나를 지금 썸네일에다가 올려놨는데 흰 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이 상추를 든 바구니 그 다음에 그 텃밭을 가꾸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왜 올렸을까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외에 인스타그램으로도 앞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NS로 총력 대응을 시사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구 권력 간의 충돌에 지금까지는 조용히 살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조용히 살 수가 없다. 자, 신권력이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상추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창구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창구를 하나 더 만든 거고요. 이런 거는 일찌감치 예고가 된 부분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양산 사저로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갈 때 비서관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비서관이 주로 메시지 담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것도 또 판이 커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 달에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9월 29일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9월 27일쯤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자,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해경 실무팀에서는 이 월북이다 하는 판단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9월 22일에 당시 관할 서장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인데 신동삼 서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는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1차 브리핑 때 발표를 한 사람입니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선 실족 그러니까 업지 도선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실족했을 발을 헛디디거나 이래서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챙기지 못해서 결국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진 월북 가능성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사망한 가운데 이대준 씨가 사망한 가운데 이 원인을 밝히려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해야 되는 거고 수사도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 가능성과 함께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신동삼 서장은 배제할 수 없다는 수준의 굉장히 신조한 상황이었는데 9월 29일 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발표자는 신동삼 해양경찰서장이 아니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아니고 본청 수사정보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현 남해지방 해경청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 해양경찰서장 수준이 아니고 아마 직급을 더 높여서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아일보 취재를 보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시 퇴직을 앞둔 이 신동삼 서장이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 하는 주변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난 월북이라고 발표 글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본청에서 본청이라는 게 해양경찰청 본청이죠. 그러면 상급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중부청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할 수 없이 본청에서 했다. 그래서 이 최종 발표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근데 사건 3개월 뒤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합니다. 이 주문대로 발표한 데 대한 일종의 본승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 본청에서 본청에서 실무자로 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승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전히 냄새가 나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 이 월북으로 발표하는 걸 꺼려했던 사람들은 승진을 못하거나 퇴직을 했는데 과감하게 청와대의 주문대로 월북으로 발표한 사람은 줄줄이 승진을 했다. 그러면 이 월북이 뭐냐 결국 이게 없는 사실을 발표했던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보시죠. 이 정황상 보면 바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을 내렸던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면 상당한 정도의 해경 관계자들이 지금 실무자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풀고 3, 2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도대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전 정권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부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우선 월북이냐 아니냐 좀 애매할 때는 사실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 피해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우리 아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이 됐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애매하면 그리고 근거가 제대로 없으면 그건 뭐 그냥 피해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월북으로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다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적어도 아무런 입증을 못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19년 2020년 발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구남의 민주당의 우상호비대위원장이 총력 대응 체제로 맞서고 있지만 그리고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판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와 같은 당시에 그 이상한 수상한 정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수시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도 우상호비대위원장 이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 사람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이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하튼 진상은 규명돼야 된다. 왜 별 증거도 없는 사람을 증거도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았느냐. 그리고 그 자식은 육사를 가려고 했는데 월북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육사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상하냐. 그러니까 보상보다도 진상규명이 먼저다. 그러니까 그 이대준씨의 부인도 월북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면 내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신구권력 간의 충돌 수사와 함께 해수부 공무원 사건으로 신구권력 간의 충돌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해드릴 기회도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